폴리그로세의 정책연구 윌리엄 글라시틴 주니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면담 윌리엄 글라시틴 주니어는 장노교 성교사를 부모로 두었고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에서 복무하였고 예의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1년부터 국무부에서 일하였고 지미 카트 정부에 의하여 1978년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되었으며 1981년까지 대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글라시틴 전 미국대사의 전두환 전 대통령 면담 보고에 대한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제 내용에 대한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과의 12월 14일 전 대통령 면담 해답에서 본인은 12.12 사태 이후 한국군 내에 있는 불하, 북한의 반응,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화 정책 및 정치경제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대와 사업가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들이 12.12 사태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음을 본인 다음대로 경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본인의 논평을 수용했고 그 자신도 이 사태가 미치는 파문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장악하고 세부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자기 변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전두환은 그의 행동이 꾸대따나 행동이 아니며 군부 고위층의 확신자들과 정승화 육군참무총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의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는 정승화 참모총장과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장군을 조용히 체포하여 유무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을 판단하고 무죄가 밝혀지면 그들의 원래 지위로 복귀시킬 것이었으나 정승화의 저항으로 사태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은 개인적인 야심이 없으며 체규와 대통령의 자유화 정책을 지지한다. 군내의 통합은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표면적인 고요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 내부에 있는 정승화의 지지자들이 수준의 사태를 정승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의 비밀해제 문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시도 입수되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